누가 움직였냐 방금? 누구야? 신속히 도와라 팔로우 팔로우 미 불 켜져있다 불 켜져있어 와.. 정말 떨려네 왜 이렇게.. 소리.. 뭔 소리야? 야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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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움직였냐 방금? 누구요? 안에 누구요? 사람 아니다 백박구신이다.. 구신 기운이 완전히 엄청 많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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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령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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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신..들 엄청 많다 했잖아.. 구신..들 엄청 많다 했잖아.. 구신..들 엄청 많다 했잖아.. 신을 모시고 있던 신당인데 어차피 우리가 다른 사람 부를 때 남이라고 부른 것처럼 여기에서 신을 모시고 있던 사람도 저상이었겠지만 그 신이 저상이었겠지만 우리는 저 신을 모르잖아 맞지? 그래서 기신이라고 부른거야 사탕이 있는거 보면은 통자까지도 보이신다는 소린데 만신 다무시고 있어 다무시고 있어 내 말이 틀린건 아니잖아 내 말이 틀린건 아니잖아 근데 절대로 이렇게 버리고 가면 안됩니다 절대로 이렇게 버리고 가면은 진짜 참벌받아요 어디서 나는거야? 안에 누구야? 안에 누구야? 무서워.. 무서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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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만했어.. 뭐야? 뭐여? 빅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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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벅끈.. 빅끈.. 어디갔지? 인사를 드리자 아 지금 불이 이렇게 해보니까 놔둘 데가 없네 분명히 북소리였잖아 분명히 북소리였잖아 누구 들어왔어요? 누구 들어왔어요? 여자 누구 들어온거 같아요? 여자 누구 들어온거 같아요? 90만명? 괘씨를 하는거 같아요 사람은 안에서 누구 들어온거 같아요? 지금 영화문 앞에 영화문 앞에 지금 영화문 앞에 우리 지키고 있는거 같아요 지금 영화문 앞에 지금 영화문 앞에 누구요? 저거.. 있네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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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다시 한 번 문을 닫혀놓고.. 다시 한 번 문을 닫혀놓고.. 다시 한 번 문을 닫혀놓고.. 이따가 이렇게 쇠팔을 띄게 이렇게 쇠팔을 띄게 한 번 벌려가보자 누구 없다? 또치즈아 또치즈아 누가 온거 같은데..? 또치즈아 무슨 소리가 나.. 또치즈아 잠깐만.. 또치즈아 물 한잔만 먹어 또치즈아 안에서 나는 소리가 나잖아 또치즈아 어디에 있어요? 또치즈아 근데.. 왔다갔네? 왔다갔어? 왔다갔어? 우리를 허락 안하네 우리를 허락 안하네 담배동 담배도 지금 꺼졌어요 방안에 들어왔다가 어딘지 모르겠다 담배도 지금 꺼졌어요 방안에 들어왔다가 어딘지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히트 마이콜아 그만 좀 마이콜아 마이콜아 방으로 찾아보자고? 마이콜아 마이콜아 방울들 마이콜아 가네요 마이콜아 방금 봤다고요? 마이콜아 마이콜아 방울들 아줌마 있었어요 마이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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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국 한국 outro 아弟 Our 넝 근데 누구 그냥 아 닛 인 한국 бесп 사